뱀은 원래 다리가 없다고?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이거? 모든 걸 만족하는 애가 없는데? 뭐지? 그냥 생선이 답이야? 얘는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못생긴 생선이 다 있어? 뭐야 저게? 어디에 있었나? 이거 힌트가? 뭐지? 방금 저 뼈? 아 그러네 저 뼈에 아이씨 저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몸통이 저기 물고기가 맞나? 저게 음? 여긴 어딘지 알겠다 여기는 이제 아까 그림으로 된 문이죠? 크.. 열렸네요 야.. 이거 뭐냐 게임? 크.. 뭐야 이건 으악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침대에 벽난로에 브렘헬 모든게 단서다 다.. 다만 알아 머릿속에 가보자 여긴 또 뭐야 슬라임 나 슬라임이랑 싸우는 법 모르는데 그거 물음표였거든요 슬라임은? 으잇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너무하네 너무하잖아 아이씨 징채 뭐지? 여기 지금 하는게 아닌거 같죠? 쓰읍 여기를 일단 어떻게 풀어야될거 같은데 가운데에서 뭘 해야될거 같거든요? 자 여기서 뭔가를 한다 자 뭘.. 소단지같이 생기기도 했구요 잠겼고 잠겼고 이건 뭘까? 파파초빨 초빨파빨 빨빨파파 쓰읍 이게 뭐지? 어? 빨.. 초.. 아니 근데 노가 없잖아 침대에.. 침대 위에 있는 뭔가건가? 침대로 가보자 아 침대 위에 있는 오늘 amor 員 똥 나 뭐지? 불을 켤 수가 있잖아 다 켜니까 뭔가 이건 아니라고 딱 신호가 오네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침대 벽난로도 한번 가보자 잘 모르겠는데? 뭐지? 벽난로 뭐지? 요거는 조금 어렵네요 거미를 건드리... 어? 뭐야 이건 돌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돌이 왜 있지? 어? 아니 이게 맞다고? 야야 니가 더 거미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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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줘 어? 아... 와... 잠깐만... 애가 시작인거 같은데? 얘를 시작으로 얘로 갔다가 대충 그건 알겠고 이건 뭘까요? 뭔가 해골이 막 위로 올라가는... 그건데... 해골의 달 모양이라... 창문밖에 달이 있었어요? 어? 설마... 저걸로? 야... 야... 저거 진짜... 저거 진짜... 미쳤다... 빨빨... 파파... 딱 해놨네... 야 그러면은... 자... 얘 먼저... 그 다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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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십자가... 왜 켜져있지 너? 왜 켜져있지 너? 애초에 개수가 안맞잖아?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여데로만 가야되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화살표가 되있는데로만 가면 될 것 같애... 그래 이거야 그냥... 이거고... 이제 가서... 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애... 다 이해하셨...죠? 흐흐흫... 아 내가 가끔... 이런 게임 하다보면... 혼자... 막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쳤네요... 저걸 치면 뭔가... 다른 점이 생기나? 흐흫... 쳤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게 없는데? 설마 주방쪽에 뭐가 달라졌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뭔가... 의식을 치렀으니까... 여기 안에서 뭐가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렇지! 장례식을 치러라... 고블린은 땅속에... 사이클롭스는 화장... 도끼는 평화... 붉은 십자가 아래에서 유예를 찾을 수 있다... 붉은 십자 가면은... 아아... 아까 저기... 여기... 뭐야... 아... 아... 씨발... 생긴거...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생긴게 뭐야 이거... 콧구멍 둘 뭐야 너... 음... 고블린인가? 아닌데... 얜 눈이 위로 올라가는데... 얜 쳐졌는데? 얜 눈이 안하고... 얘도 위로 올라갔네? 잠깐만... 얘가 고... 코가... 아... 아... 도끼가 박혀있으니까... 저 두개골이 깨져있겠구나... 아... 오케오케오케... 땅에 묻히고 싶어... 땅에 묻히고 싶어... 땅에 묻히고 싶어... 잠만... 이걸 들고... 게임속으로 들어가야될수도 있어... 게임속으로 들어가야될수도 있어... 응? 초록병? 아 이거... 와... 그러네... 화분... 땅에 묻히니까... 야... 그러네요... 아... 얘는... 머리가 하나... 얘는... 화장하고 싶다 했지? 그건 뭐... 병난로지 뭐... 대가리 이마 까지는 뭐였죠? 뭐라 그랬지? 물이요? 아 물은 아까 저기있었다... 안식을 줬다... 길을 열어라... 잠깐만... 뭐야 저게... 1...2...3...4...5...6... 일단은... 부딪쳐보는 수밖에 없죠... 뭐... 넉케삼... 네? 네? 아 눈갯수... 아... 눈갯수... 아... 자... 너 두고봐... 개새끼야... 나 이거 지금... 머리 산소 안댔는데... 개새끼... 아... 진짜... 집요한 새끼... 와... 너... 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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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개새끼야... 죽어... 너... 너... 3...4... 물...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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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얼음... 아까 샀던 검 계속 잘 써먹네 아 attend 3-4불 3사불 불 불 불 불 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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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컷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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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버거 올렸는데요? 진행이 안되는데요? 어? 얘가 안 움직이는데요? 지랄 아 진짜 추잡한 새끼 이거 아 너 그러는거 아니야 어? 아무리 아쉬워도 그렇지 이거를 어? 버그로 다시 하는건 좀 그렇지 그치 물 잘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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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할 때부터 알아봤죠? 독이라고 안하고 끝까지 물이라고 우길때부터 알아봤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움직인다 캬아 어 뭐야 저 어디감 아 텍스처가 도망감 뭐야 뭐야 텍스처 없이는 계속 플레이할 수 없어? 지하실에서 여분을 찾아보라고? 지하실이 어딨는데 이 미친아 뭐야 지하실이 어딨어? 일단 어 아 저기 뭐야 아 퓨즈는 없으면 안되나 흐 음 한번 collector 아 선생님 잠시만요 저보고 지금 기억력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아 농담이 지나치시네 제 약점 어떻게 하셨지? 아니 애초에 그 갈 수가 없네 감으로 가볼라 그랬는데 아하 이런식으로 아 어 어 어 여기 화질 개떨어져요? 좀 나아 이러면? 이게 제가 뭔가 위치를 알고 찍는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 게임을 많이 하다보면 당연히 여기 있을 수 밖에 없는 아 예 그런게 있어요 아 어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못가잖아 퓨즈가 아무리 있어도 아 그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그냥 쯧 그렇구만 아 음 돌아왔네요 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건가 굿 아 아 나무가 길을 열어줄것입니다 앤가봐요 에스 에스 레 레프러콘으로 향하는 길 나무가 나무가 길을 열어준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일단 다 켜도 상관은 없는데 음 음 음 저기엔 분홍색깔이 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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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길을 열어줄거라고? 나무? 나무라 어 빨강색 오호 오 파란색 또 보이는데 있나? 오 초록색 도대체 됐다 막 너무 복잡하게도 안하고 참 괜찮네요 개고리를 믿지 마세요 그중에 몇몇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확인 거짓말 판독기죠 빨간색 쾃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파란색 쾃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초록색 쾃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쾃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뭐야? 아 아 아 아 이건 뭐야 아 아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침대에 애굴이 있습니다 커트커트커트 빨간색 거짓말 커트커트 병난로엔 3개의 병이 있습니다 오 굿 보름달이 떴습니다 아니죠 브램 하워드는 사형 집행자로 일했습니다 아 맞네요 저거 이거 사형 집행자 그거 맞죠 그러면은 거짓 참 거짓 참 초록 파랑 빨간색 예쁠 초록색 예쁠 크으 좋구만 여우 아 뭐지 설마 문구가 바뀌었나 뭐지 제 옆에 있는 횃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개구리와 같은 색의 횃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아 그냥 응용문제였네 뭐오헉 어히 search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흐허허허허허허 이거였네 얼라래? 잠깐만 뭐지 아! 개새끼 거짓말하는거니까 켜야되네 이걸 이딴식으로 꼬아? 참나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이거야 자 너 니 옆에 있는건 키면 안되고 자 빨간색의 풀은 켜져있어야 되고 모든 초록색의 풀이 켜져있어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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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예 까지 구우드 아하아 저울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보입니다 한쪽 접시에는 돌이 4개가 있고 다른 접시에는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날 만나지 못할 거야 네가 죽으면서 나를 도망칠 수 없어? 어둠 속에선 날 볼 수 없을 거야 빛 속에서는 날을 도망칠 수 없어? 네가 살아있는 한 넌 만나지 못할 거야 죽으면 날을 도망칠 수 없어 뭔 소리지? 어두워지면 날 쉽게 볼 수 있어 날이 밝아도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금은 동이네 동 먼저 해볼까? 어두워져야 한다 혹시 너네니? 금은 동씨? 얘네인 것 같은데 금은 동 느낌 빡 오는데 지금 어두워지면은 볼 수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뭔가 얘는 불을 끄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저울 있는 곳에 이걸 넣어보자 이러면 균형이 깨지나? 곱시다 가서 아뇨? 근데 뭔가 저 저울을 이용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 세 개를 다 올려볼까? 어? 뭐야? 여기 길이 열렸다 여기 길이 열렸다 굿 자 날이 어두워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얘 그죠? 뭐야? 뭔 소리야? 안 그리 소리구나 얘는 어둠 속에선 날 볼 수 없다 빛 속에선 나에게 도망칠 수 없어 그러면 뭐야? 어둠 속에서는 나를 볼 수 없고 빛 속에서는 나에게 도망칠 수 없어 아 그림자 네가 살아있는 한 넌 날 만나지 못할 거야 난 네 아아아 비석이구나 자 잠깐만 금은 그림자 여기가 비석 아파트가 아니었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X 누군가 내 조언자들의 수수께끼를 풀었어 다시 성에 가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랑 숨바꼭질을 해야 돼 에잉? 그냥 사라지셨 찾았다 뭐야 어이 잡아 어이 씨발 갑자기 이렇게 숨으신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 어 아 돌 눈 껌뻑 있는 애로 바뀌어있을라나? 아이 개새끼 아 오케이 확인 니 어떤 식으로 숨어있는지 확인 개새끼야 회패 확인 눈 껌 제발 어 안보여 마이 개스끼 어디 숨어여 마이 개새끼 아 이새끼 어디갔어 어허허 안보여 안돼! 잡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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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지말 야 droite 아하하하핫ㅎ흐허허하핫하핫ㅎ흐허허허허허헿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진,짜,C 섬의 상층부라네요. 성의 상층부 자 이제 마지막일수도 있는 파란색 문이 열렸습니다 아 게임 재밌는데요? 혈액, 심장, 영혼, 룬, 전기 뭔가 돌리는게 있고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이거 하나 더 있고 돌리니까 상장이 움직였다고? 어디? 어디 마시는걸? 음! 그러네 뭔가 상자가 좀 위치가 바뀌었네? 아아아아 내가 꽂아넣은 상자가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거 피지컬로 간다 요정도면 된다 일치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새의 시선이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새 새 새 졸귀네 두루마리 두루마리 잠깐만 한글이 한번만 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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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혹시 화장실 가고싶을까 맛보고 왔어 엉뚱한데 싸면 머리가 아플것 같거든 어디보자 여기는 뭐냐 돌바닥 아래에서 어? 뭐야 저건 어? 어 시발 잠깐만 막으라는 건가? 컷 와 씨 뭐야 이건 뭐야 여기도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 깨진 유리는 깨야죠 바로 여기서 얘를 뭔가 깨면 여기서 얻을 수 있나 보네 잠만 이걸 깬다 깨지기 쉽다 돌 들 수 있나? 빌려갈게요 감사합니다 바닥에 문양도 눌리네요 혹시 안 깨지는 유리도 깰 수 있나요? 음 감사 음 여기가 그거네 파이프 문제 네 두루마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나머지 이거 다 풀고 나서 이거 먼저 다 하고 나서 저게 마지막인 것 같아 잠만 이게 뭔가 여기로 연결돼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전기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기가 통하겠지? 어? 영혼의 전기의 룬 심장 혈액? 심장 혈액? 한클이 잠깐 만지고 왔는데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네 조용히 와 있네 아 이 맛에 고양이 키우나 봐요 아 진짜 잘 키웠다 키우길 잘했다 진짜 후회 없어요 가끔 검정 티셔츠 입고 놀아주면 개 작살나는 법 빼면 그니까 이게 그거더라고 갑자기 딴소리해서 미안한데 밖에서 입던 옷을 집에 와서 바로 한복만 해주면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은 그렇게 피해 없더라고 유리에서 꺼낸 게 혈액인 듯 아 여기다가 넣자 아우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안되네 이렇게 이렇게 오 혈액 됐다 이 심장이랑 룸만 꽂으면 되겠네 음 아무래도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될 것 같 저 그죠 맨마다 주사위 번호가 있었어? 어 잠깐만 3 2 6 1 5 5 5 5 5 5 5 6 6 6 1 이게 뭐지? 다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이게 뭘까? 4개만 넣으면 되거든? 아 각각 주사위 코드구나 아 아 그렇구나 여기 방에서는 맨 왼쪽 구석에 있는거 자 6 그리고 여기 맵에서는 저 위에 물 위에 있는거 2 그 다음 여기 맵에서는 저 가운데 3번 오른쪽에 있는거 이거네 623 여기는 6235 자 그러면은 6 2 3 5 3 5 6 6 2 3 5 5였잖아 여기 5 3 6 2 5 3 5 3 5 5 5 5 5 6 6 6 6 7 7 8 8 9 11 11 진짜..밥..밥통인가..씨발.. 애가 오네.. 아..진짜..밥통인가.. 1번이 2.. 아..참.. 2번이..5였죠? 3번이.. 아..참.. 부끄럽구만 이거.. 3번이 3.. 비료? 비료는 아까 그러면 그 화분? 심장이 자랐네? 자..이제 마지막 룬인데요.. 얜인데요.. 얜인데요.. 흠.. 오..예에에에.. 자..다 불 들어왔고.. 당기면! 니가 날 화나게 했어? 완성? 나란히 걸려있는 두 개의 방패를 찾아 그 사이로 걸어가봐? 나란히 걸려있는 두 개의 방패를 찾아 그 사이로 걸어봐? 나란히 걸려있는 두 개의 방패? 방패? 나란히 걸려있는 두 개의 방패가 뭐지? 방패가 두 개? 아아.. 게임 속에 있었어요? 야아..여기구나! 와아..씨..뭐야? 내 보물창고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아..잠깐만..얘..얘..얘 약점이 얼음인가? 얼음이 아니고.. 어.. 어.. 얼음 아니고.. 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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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색 목소리 이색 내가 어떻게 알아 인마 얼음 존댐 이번에야말로 얼음? 얼음 오케이 흰색 독해본다 아 독해 시발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넌 뒤졌어 나 완벽하게 오케이 이거는 자 저거는 불 불 갑니다 불 불 넌 뒤졌어 나 깨달았어 여기 아닌 오 폭 폭 그 흑 흑 폭 이게 얼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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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새끼야! 이게 뭐야! 어? 아니 개 역간데? 어? 양심 터졌네요 선생님 양심 없어? 어? 불 불 불 불! 아 이 새끼 양심 없네 아 노양심 씨바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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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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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 좀 선 넘으시네 이 해골 바가지 개새끼 어이 장난해? 장난하지마 아이 장난하지마 이 개새끼야 나 벽에 공격 버튼 안보였는데 큰일났네 못봤는데 여기 빈건가 좀 익숙해졌어 이제 좋아좋아 폭탄할만했고 여기좋다 여기좋다 들어왔다 두개 남았다 좇 좇 좇 좇 좇 좇 좇 그래그래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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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할만해 좋아 마지막 한번만 잘하자 아 난 솔직히 지금 바닥에 엑스가 제일 무서워요 아씨다 어 좇댐 마지막으로 흠 칠 미카쮸 엑스 칠 칠 어우 컷컷컷컷컷컷컷 내놔 뭐지? 이 게임 안에서 뭔가 해야되나? 흠 뭐야 안에 뭔가 이렇게 되게 찝찝하죠? 뭐가 이렇게 좀 기분이 이상하죠? 내, 내 씨발 이럴 내 씨발 이럴 줄 알았 내, 이런 씨발 놈이 내가 내, 이런 씨발 놈이 내가 뭐야?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아까 날 도와주는 애가 불 속 불꽃을 따라가라 그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려봐, 그럼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아무래도 어어어 우리집이 타고 있어 보물을 탐내지 않으면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이게 뭐지? 미친 썸네일 하나도 안찍어서 급하게 찍는 중 급하게 찍은 썸네일이 도움이 되죠 물챙이 안테나 뱀인데? 어머 개혁가하네 한방 개 깨달았다 넌 깨달으면 죽어야죠? 저기 하나 있네 안 돼 네 네 네네 움직이나? 네네 뭐야 끝? 대가리 이맛 이거 내놔 내놔 이 씨발 돈대보인다 이거 내놔 이놈아 썸네일 썸네일이라도 내놔 엔딩이 좀 허무하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내용이 재밌었어요 그죠? 어 나쁘지 않다 재밌다 재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끝 àcies